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창과 방패를 말씀하시면서 방패가 백신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찾아서 공격하는 창의 역할을 하는 치료제 이게 제가 알기로 임상실험이 꽤 진행이 돼서 셀트땡땡 그 회사 제품이 이제 어느정도 진척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일단 국내에서는 그 제품이 항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때 크게 네 가지의 치료제를 구분을 해요 하나는 이제 완전한 신약을 개발하는 신물질 치료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재창출 치료제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가가 된 약품을 용법과 용량을 바꿔가지고 이 코로나19에 맞게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약물 재창출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혈장 치료제 감염에 걸린 사람의 혈장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감염증 환자한테 투여를 하는 수험에서 우리가 헌혈을 하고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혈장 치료제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항체 치료제 그 말씀하신 그 치료제가 바로 항체 치료제입니다 감염된 사람의 항체를 응축을 해가지고 약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 국내에서는 이상까지 다 시험을 마치고 일단 정부에서 신속 승인을 해줬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경미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치료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약물 재창출 치료제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이 세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새로운 신물질 치료제는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감기나 독감처럼 감염률이 좀 높아지면 그와 반대로 위험성 좀 떨어져서 그냥 유행성 질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현재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유행이 된 지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내 몸 안의 면역력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는 있지만 그 예방접종 주사에 따라서 이 질병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과 또 이 질병이 감염이 되더라도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면역력 그게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예방주사를 맞았더니 완전히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질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필수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서 홍역 예방 주사를 맞거나 볼고리 예방 주사를 맞아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병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아직 경험이 짧기 때문에 과연 그 상태까지 갈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질병이 아마도 면역력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질병의 감염을 막는 면역력까지는 안 될 것이고 이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면역력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예방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이 질병을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늘 갖고 있는 하나의 풍토병처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미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접종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면 이 질병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을지 그때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오늘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오늘 잔뜩 질문을 뽑아왔어요 아 그래요?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힘든지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1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오늘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WHO의 말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가 아마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서 굉장히 또 겁이 나기도 하고 지금 1년 동안 기간이 지나면서 어떤 바이러스의 작은 변화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12월쯤부터 감염력에 영향을 주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또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그 이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환자의 발생 크기를 더 크게 한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예방 효과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백신을 개발할 때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을 계속 관찰을 해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질병과의 어떤 전쟁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실제 또 이 변이 바이러스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에 대한 감염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이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때 더 큰 장애물이다 지장을 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추측이고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박쥐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많고 실제로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의 경우도 유인원 원숭이나 박쥐 같은 포유류에서 인수 공통 감염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언제든지 접촉해서 옮을 수 있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신종 독감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까지 그렇죠 주기도 더 짧아지고 강도도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인간이 만약에 멸종하거나 지구와 멸망하면 원인은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전부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네 사실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 감염병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2년, 2003년도에 사스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신종인 플랜자 2015년도에 메르스 또 2020년도에 코로나19 그런데 이 발생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런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의 변화 우리가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어떤 동물 늘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질병에 감염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아마 좀 밀리만에 처음 만나는 유인원 종류, 원숭이 종류 이런 데서 아웃브레이크나 이런 영화 보면 그렇죠 사람과 접촉한 순간 그게 사람한테 퍼지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침팬지 그리고 또 박쥐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신종인 플랜자는 돼지 독감에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또 2002년도에 또 조류 독감도 마찬가지로 가금류에서 일으키는 질병이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이 얼마나 훼손됐느냐 또 환경 훼손을 위해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동물들하고 접촉이 빈번해지고 그에 따라서 감염병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어떤 생태학적인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질병의 발병 양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너무 이제 어떤 환경, 사육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K-방역, 백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책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런 질병을 적어도 1년 이상 동안 우리가 경험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생활이 조금은 좀 무의미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 이건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불필요했구나 라는 걸 또 일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 내가 조금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 뭐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이런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의 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당장은 좀 답답하죠 그러나 그 답답하다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이 질병의 유행을 줄이거나 또는 종식시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또 우리가 사회가 정한 룰을 따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뭐 1년 또는 2년 안에 이 질병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